스님의 정식 죄송합니다 아휴 서울의 교통이 어떻게 했냐? 확 자른다? 아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점잖지 못하기 싫이 대한민국이 나한테 해준게 뭐 있어? 그럴수야 열심히 살아야지, 친구야. 처리해. 아니, 어떤 땅이든! 가자. 아이고, 골까보래 골까보래, 응? 내가 문방 사우 좋아하는 걸 어찌할 곳은. 근데 이 벼루 이거 진짜 큰일 나. 퇴근하게? 그럼요. 공무원 하루 이틀에요? 저는 좀 비행기 있는 데로 좀 다니시면 안 되나? 완전히 잘못 걸렸지. 아, 나 진짜. 맨날 야근이야 야근. 뭘 따라 이렇게 지랄이야. 아버님은 안녕하시지? 아버지도 이 일을 알고 계시니? 건물이 같은 색이. 성큼하나? 성큼해? 이건 조직적인 음무입니다. 어이! 히! 많이 볼 텐데. 보증은. 동무원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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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ups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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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h